희망과 가능성은 다른 얘기입니다. 안 듣겠지만. 저보시죠. 어차피 안 될 일에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. 선거를 동영상으로 배워. 공약설문도 해야지.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! 구세라 후보는 문제 되지 않도록. 아니야. 자네가 직접 낯설 거 없어. 취업 청탁 혐의 구세라 후보를 고발합니까? 이런 경우에는 보통 후보자 자진 사태로 정리되지. 저는 어떻게든 금빛지 달 거니까 사무관님도 열심히 발버둥 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